안녕하세요. C랩 채널의 인터뷰를 맡은 현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GDP 12 경제대국,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나라, 아니면 BTS가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한국에 오고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화탄입니다. 갑자기 한국까지 같은 до시하는 한 attics시ises 때 Coverdown가 있 readers? 이쪽으로 보트 투lia allora 방금 전화탄이 Elektrom tackling 어울서진 그리守 새яв Anime 저 들어갔어요. 라허와 일본과 한국에 좋은 선택이었어요. 전화탄을 제사하게 만나봤어요. 저는 대로 보면 한국에 크게ão. 한국은 한국 한국에서 sneezed. 한국은 처음에 한국은, 친구를 가려고 수준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이 엉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온라인은 개선이니, 어휴 대박 사전을 찾았던 이 entrenamiento, 한반 they will 알아야 하는 것. 한국의 문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알아보는 여기가 BTS. BTS! BTS! 어떻게 해야 했던 BTS? 안에서? 네, 인터넷! 인터넷. 정말 나의 주제에 대해 말해 그니까 그는 그의 주제의 꿈을 바꾸게 할 때 그래서 그의 첫 번째는 이곳에 그의 첫 번째는 이곳에 지금 제가 이곳에 이제는 문화의 주제에 출근하는 일 그의 첫 번째는? 2년 전에 야, 제가 K-pop을 좋아해서 제가 많이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K-dramas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나라의 나라의 나라가 이곳은 우리 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길은 나라의 나라가 여기가 있지 않게 그는 그의 나라의 나라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나라의 나라가 저희 나라의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 한국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K-drama? K-drama, K-pop, K-movie, 김치 김치! 인시아버스는 한국의 나라가 아주 큰 영향으로 인해 이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나라가 너무 이쁘다 이 나라가 아주 이쁘다 한국ần단단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로 가 Reverend 음식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소한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나라가 있는 곳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저는 문화가 좋아해요 저는 문화를 좋아해요 문화를 좋아해요 특히 인사동 인사동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나라가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거에요 K-pop 아, K-POP! 그리고 한국 시리즈 왜냐면 두 밤 전에 BTS K-POP 있었어 내 나라에 아이아라이비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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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가장 큰 사람인 우리의 나라에 BTS 오, 그거 대박! 그래서 저는 약 30.000 시청자들이 그런 장면이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 생각하는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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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 country and the people are so friendly and we discovered that when I come in here it's really friendly. after visiting Korea, is there anything bringing your thoughts, ideas change your mind? Can you say this honestly like, in the drama and real life it's not the same. But the people are friendly, especially the youngsters here. They are very friendly. If we need directions they help us. So it's nice. How fashionable everyone is. 안전베이 바테랑이 오나이 목소리로 곳곳에서 방역에 서운하는 자식을 이곳에 서운하 이곳은 여러분이 저녁에 남노 더 행복한 불가능 사람들이 영역 저렴 그곳에서 이곳이로 이곳은 한국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9년동안 여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한국 muss요 물론 my country is.. China can be quite tough you know he economy maybe I were surprised to see maybe some old homeless people maybe in the park so that was a little bit surprising but not shocking okay 네! 오늘은 한국을 방문해주신 여행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생각과 또 달랐던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